네 안녕하세요. 펌포니트 조조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메타스프레이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칼리니룩스 강의들과 그 다음에 칼리니룩스 안에는 대표적으로 메타스프레이트 프레임워크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칼리니룩스 책들을 보면 메타스프레이트가 거의 반전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칼리니룩스의 꽃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메타스프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칼리니룩스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별도로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윈도우즈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칼리니룩스에 있는 것을 활용하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메타스프레이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도구들과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또 인도우즈 버전으로 다른 도구들도 다 설치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갖춰진 칼리니룩스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스프레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아키텍처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꼭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링크로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편의성들을 느끼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메타스프레이트 프레임워크의 큰 장점은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도구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칼리니룩스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인 거죠. 그리고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프로 버전이 있는 거고 그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공격 코드들은 이제 공개되어 있지만은 그건 오픈소스 도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도구들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구입해서 사용한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아니고 여러분들 학생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금액이고 이제 14일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픈소스 도구이다 보니까 장점은 여러분들이 루비 프로그램들을 조금 할 줄 안다면은 직접 공격 코드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이제 뭐 시연어 그 안에 시연어 시폴로 다 되어 있지만은 밖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코드는 루비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 루비 언어가 굉장히 유명해요. 많이 사용합니다. 세계적으로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뭐 파이썬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루비도 만만치 않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공격 코드들을 뭐 파이썬 공격 코드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시연어 공격 코드로 되어 있는 것을 구할 수만 있다면은 이 메타스포리트를 꼭 여기다 적용하고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루비로 변환을 해서 프레임워크에 적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들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기능들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또 이제 메타스포리트에서 공격하는 각 단계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개되어 있는 공개 코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공개되어 있는 코드는 e스포리트 딥이라는 사이트죠. 그래서 e스포리트 딥이라는 사이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보면은 이 메타스포리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서 공개된 것 중에서 이제 메타스포리트에 적용된 것들이 있죠. 여기 e스포리트 딥에는 파이선으로 된 공격 코드나 펄, 시언으로 된 공격 코드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타스포리트 된 것은 이렇게 메타스포리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스포리트 프레임워크에서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공격 코드들이 빠른 주기로 이 정도면 빠른 주기입니다. 빠른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개되어 있는 이 메타스포리트로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이것들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해 나가도 사실 공부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 모든 공격 코드를 실무에 다 맞춰진 것은 아니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장비들 환경들이 다 갖춰진 곳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공격 코드들을 공개된 것들만 잘 활용해도 되고요. 사실 메타스포리트에 공개가 안 되어 있으면 또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공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 공개가 되죠. 원대 취약점 같은 거나 심지어 제로데이까지도 공격 코드가 업데이트 될 정도로 빠르게 이제 수많은 공격 코드들이 빠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대규모의 어떤 외부 내부 모의의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메타스포리트를 활용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메타스포리트는 꼭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공격 코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제가 아키텍처를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정보 수집부터 간단한 포트 스캔의 정보 수집부터 시작을 해서 웹서비스가 어떤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웹서비스에 그런 볼 필요한 페이지나 그런 것들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 노출 여부들 포트 어떤 어플리케이션 와스 취약점에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거나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 수집하는 것은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좀 잘못 알고 이거를 이제 조금만 사용해보고 이런 이스포리트를 한번 공격을 해봤더니 뭔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좋은 앞에 정보 수집이나 그런 것도 좋은 도구들을 사용을 안 해보신 거죠. 사실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스포로이트는 앞에서 정보 수집부터 취약점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실제 시스템을 침투를 하고 그 내부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영역별의 모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공격 코드가 들어가 있는 뭐 이스포로이트 공격 코드라고 보통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실제 영향을 주는 거 내가 공격을 날렸는데 이게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로 그 공격이 그렇게 버그를 이용해서 블루스크린을 발생시키는 공격 코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스크린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실제 모이킹을 할 때 게시 서비스에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공격 코드를 미리 좀 많이 이론적인 것들이나 실습을 할 때 어떤 영향이 주는가를 충분히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 사용하지는 마시고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충분히 테스트 환경에서 동일한 환경들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무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스테이지 서버 같은 경우는 개발 서버가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 충분히 환경을 테스트하고 난 뒤에 실무에 적용하라 그런 프로세스에 적용하라 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수집이나 취약변평가에 굉장히 많은 대규모 특히 대규모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치매 대응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치매 대응이 발생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가 뭐냐면 그러면은 거기하고 비슷한 환경들 침해사가 발생하면 이거하고 또 비슷한 환경들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빨리 찾아가지고 패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모이익킹 관점에서 찾을 때 처음에는 제가 이제 파이썬으로 직접 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죠. 사실 파이썬에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뭐 하더라도 이게 퍼포먼스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메타스프리트에서 찾아보니까 벌써 그렇게 대규모 몇 천대 몇 천대의 그런 서버들을 반씩 한 반나절도 안 돼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리 니눅스던 메타스프리트는요 이거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내려면요 정말로 대규모의 시스템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조금 일을 해보시면은 이 장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시면은 그렇게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 침투에 어떠한 정보나 추가적인 공격의 시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메타스프리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그런 명령어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이거 추가적인 공격을 했을 때 윈도우즈면은 윈도우즈 명령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눅스면은 리눅스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메타프리터, 메타스프리트로 시스템을 어떤 공격이 가하고 난 뒤에 이것들 내부에서 만약 내가 추가적인 어떤 시나리오 공격들이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메타프리터를 이용을 하면 메타프리터라는 것은 이제 내부 시스템이 들어오고 난 뒤에 메타스프리트에서 제공하는 내부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의 정보들을 막 수집을 하게 되는 건데 아니면 공격을 추가적인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다운로드나 업로드 그 다음에 어떤 정보들을 수정한다거나 어떤 정보들을 빠르게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까지도 웬만큼을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면은 오픈도구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런 이라고 명령어 이게 현재 시스템에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런 포스트라고 하시면 딱딱 치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구들도 바로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포스트라는 것은 포스트 이스프로이트 라는 단계로서 시스템에 들어온 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정보 수집이나 연결되어 있는 어떤 내부 시스템을 침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 추가적인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헬프 명령어에서 없는 그런 기능들도 여기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하고 좀 연결되면 돼요. 그래서 시간들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악성코드 분석들을 하다 보면은 이 메터프리터라는 그런 명령어들을 리모트로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메터프리터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성코드 안에 이렇게 문자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메타스프리트를 이용하면은 관련된 모듈들이 있거든요. DLF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스프리트에서 이렇게 공격코드를 만든 것을 일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사용하는 범죄다리를 직접 사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이 모이해킹을 침투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세요. 모이해킹이라는 것이 재미있거든요. 사실 공격이잖아요. 해킹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보들을 뭔가 막 이렇게 가져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해킹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사실 모이해킹 공격코드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공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패턴들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느 영역에서 대응 방안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제 컨설턴트인데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을 하시던 보안관제를 하실 때도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 공격들을 이제 로그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로그를 통해서 공격 패턴들이 어떻게 어떤 취약점들을 이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메타스포리트에서 만들어진 그런 수많은 공격코들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 침해 대응이나 포렌지 분석 관점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들을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포렌지 분석 같은 경우를 이제 메타스포리트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포렌지 기법을 적용을 해서 얘가 어떤 흔적들을 남기는가 그러면은 내가 이 흔적들을 역으로 추적을 해서 아 내가 다음부터 악성코드 분석이나 그런 걸 할 때도 아 이런 흔적들은 이런 식으로 남는구나 라는 것들을 포렌지 관점으로도 아니면 침해 사고 분석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스포리터라는 것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런포스트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포렌지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내부의 시스템에 침투하고 난 뒤에 범죄자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획득을 해야 내부 또 다른 시스템을 침투를 하겠죠. 그런데 포렌지 분석이나 침해 대응은 침해 대응 관점에서 포렌지 분석할 때도 우리가 침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침해가 발생한 그 시스템의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관점이 어떻게 보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석하는 관점은 틀리죠. 한 명은 침투하기 위한 목적, 한 명은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기술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듈들,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윈도우즈면 윈도우즈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들이고 이 안에 보면은 각각의 수집하는 그런 명령어들,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내가 윈도우즈의 어떤 포렌지익으로 내가 어떤 정보들을 수집해야지? 라고 이렇게 검색하기보다도 메타프리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면 얘가 레지스트리에서 어떤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명령어들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침해대응이나 포렌지 기술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메타스포리터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 그런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들을 정리를 했습니다.